형님의 영상은? 오늘도 유튜브를 우리가 찍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지금 찍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큰아빠가 계란말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번에는 제가 큰아파한테 라면만들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요? 어 저저저저저저저 다 지나가겠지? 자 화났어요? 자 그럼 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라면을 끓이는 거를 구경하면 되죠? 일단 설명서를 일단 봐볼게요 아니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? 다 안다면서요? 아니 제가 이 라면 처음이라서 아하하하하하하하 우리 거 네 560 정도 네 이거 계량이 돼요? 잠깐만요 그날과는 잘 안 보여서요 160ml니까 꽉 채우면 175ml래요 550ml라는데 175ml에요 꽉 채우면 그럼 우리 몇 개를 보여야 돼요? 여기서 등장하는 계산 550ml 나누기 얼마? 나누기? 어 17 17? 아니 117 117? 175 3.14니까 이거 한 3개 해서 조금 더 보면 되겠죠? 하나에 몇 개요? 하나에 175ml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컵을 몇 개를 해야 되냐고요? 세 개 세 개하고 우리 몇 개 끓일 건데요? 그럼 두 개죠 그럼 우리 몇 개 넣어야 돼요? 여섯 개 여섯 개하고 조금 더 넣으면 되겠네요 3.14니까요 3.14 알아요? 고급점? 아니요 고급점 몰라요? 네 몇 학년이세요 근데? 2학년 1학년 아니에요? 2학년인데 아 땡 아니 지난번에 1학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? 네 아 그렇구나 자 6급하고 이제 자 오케이 자 이제 물을 끓여야죠 자 이제 물을 끓여야죠 어떻게 해요? 아빠도 그렇다 됐다 올리세요 바로 올리세요 물 끓인 후 면과 스프를 같이 넣고 한 30초간 더 끓이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물 끓을 동안 우리 뭐 할까요? 뭐 해요 계란이라도 풀어놓을까요? 응 좋아요 제발 오 긁겠다 길 길 길 길 응 어 어 좋았어 계란 풀어요 틀렸다 안 돼 응 이제 좀 우리 끓이지 않았을까요? 물이 아직 바글바글 끓여야 되는데 봉지를 좀 뜯어봐요 이제 이제 뜯어서 스프랑 해서 분리를 좀 해봐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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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두개 다 넣어야죠 엄마한테 안 배웠어요? 보통은 두개가 떨리니까 엄마가 하나만 넣으면 진짜?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가지고 매웠어 아 저는 물에 식사 먹습니다 어차피 물에 씻어먹고 20점에서 스프를 넣어도 돼요 지금쯤에서 20분 한번 넣을게요 응 한 번에 제가 뜯기 한 번에 뜯지 말고 그렇게 뜯지 말고 다 뜯으면 한 번에 넣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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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길게 아이고 그래서 집은 넣으세요 으악 어떡할거야? 일났어 너 이거 어떡할거야? 이거 건져야 돼 엉망진창이 됐어요 또 너 일부러 그런거지? 아니요 안 맵게 먹으려고 아니요 어? 뜯다 말았잖아 이거 이거 봐 엄마야 너 이거 엉망이야 다 들어갔어 다행히 다 들어갔어 다행히 다 들어갔어 나 엄청나게 부부부로 또 뒤시작 했다 이제 넣어도 될 듯? 넣으세요 조심해서 놔야죠 네 안풍담? 안풍담? 나 이렇게 냅둬다가 알아서 아기에 냅둬 나 가만히 있는게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4분 30초 사이에 뭐 있어요? 없어요 그럼 해줘라고 해줘야죠 해줘요 4분 30초 시작 땡 하면 하는거에요? 요즘 어떻게 해봐요? 일단 씻게로 씻게로 어떻게 해봐요 점점 들어가게 해봐 엄마한테 물어봐요 계란 언제 넣었는지 막 이렇게 넣을거에요? 아니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넣을거에요? 빙글빙글 돌려서 넣고 싶은데 뜨거워 냄새도 좋네요 그럼 같이 할까? 네 그럼 어떻게 해? 맛있는 빙글빙글 이렇게 넣어야죠 아 얼굴이 뜨거워져요 이름은 42 사실은 우리 여기서 먹을까 바로? 일로와서 좀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오 뜨거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정말 맛있게 생겼다 자 끝 자 우리 이제 먹어볼까요 오우 맛있겠다 국자 왔어? 국자 완전 비굴 응 오우 하준이가 끓인 라면 하준이가 끓인 라면 하준이가 끓인 라면 먹을 사람 하준이가 끓인 라면 먹을 사람 같이 하준이가 끓인 라면 먹자 이제 네 자 자 자 먹방 시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뜨거워 아 잘 끓였네 어 잘 끓였어 맛있어 너무 죽겠다 매운 데 자꾸 먹게 되네 매운 데 자꾸 먹게 되네 응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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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준이가 끓인 거니까 어때? 응 어? 맛있어요 맛있어? 네 다음에 또, 다음엔 뭐 알려줄 거예요? 다음엔요? 네 뭐 알려주지? 다음에 또 고민해 볼까요? 다음에도 찍어요 우리 유튜브? 네 오케이 파이팅 하하하 하하하 진짜